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 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구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습니다.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셨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미국을 방문하여 주실 것을 초청했습니다. 조미 수뇌분들께서는 이러한 초청이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를 쾌히 수락하셨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